기분이 한결 났죠 오우 아 너무 아까운데 나이스 으이그그 살려주세요 아 전멸 전멸 잘못 썼어 아 말렸어 아 말렸어 아 내 킬인데 오우 땡스 포 땡스 포 서빙 구독감사 아니 뒤바는 뭐 뭐야 오우야 오우 오우 알 오우 아 나 저 아 저거 여캥 누른거같은데 어어 어어 오리사를 살짝 빼야될거같은데 아 나오자? 아 어어 카치 모은 뷔 element 뷔 아 큰일났네 아 아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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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었어 글쎄 어.. 어.. 진짜 에바다 우리 팀. 아니.. 탱커가 많이 부실한데? 아... 꽁짱 말라고 ㄷㄷ 어잉! 어잉! 위도우 진짜 개피! 내가 군대를 왜 가야되는데 씨 이렇게 지금 어? 총을 열심히 쏘고 있는데 또 쏴? 어 스킨 바꿨네? 똑똑한 걸? 왜? 으응 으응 아 공격 헬파티일 것 같은 느낌이 싹 든다 오 나이스 럭키 아 리테크 하지마 아 얘들아 제발 반이라고 말해줘 아 진짜 아 저기 왼쪽 나오는 거를 아 내가 오른쪽을 가서 트레마크를 했어야 했나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도 원숭이 계속 뛰니까 좀 낫다 아 아예 안 뛰고 막 맞기만 하는 애들도 있거든 진짜 그랬으면 답 없었을텐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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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좁았나? 오히려 좁아서? 우리 원숭이가? 아 들어가지 말고 있을걸. 열거지. 다시 가볼까? 걍다. 바이바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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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혼대 팀 치구마 궁 빠졌고 야 한조 저거 왜저래 왜? 원진이? 아 펄스 붙이려고 했는데 펄스가 없었어 이거 자리아 가능한가 자리아? 자리아 있으면 그냥 바로 밀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야 윈선 진짜 아닌데 오원척이랄까? 안나는거죠 찌그 한 번 가르쳐 주인다 그래 그래 브리즈 봐봐 한 대 봐봐 나츠 캔지 나이스, 와... 나이스 나이스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